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남지점의 IR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이렇게 한 내용 중에 또 인상 깊은 내용이 있는데 목표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는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흠락을 하고 있는 이유 이런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별반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2029년 강남치료제 시장섬유율 50% 매출 3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2조 6천억 이상 만드는 게 목표다. 충분히 그렇게 진행되는 게 가능하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IR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크게 나올 만한 소식은 별로 없겠죠. 다 같은 내용이고 지금 며칠 사이에 이런 내용이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3조 천억 영업이 2조 6천8백억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HB가 점유율 50% 차지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영업이익률로 85% 가능하냐고 묻겠지만 원가율이 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용은 거의 거기서 거기였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왔고 직접 현장에 우리 회원님이 이렇게 가서 들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삼바시청 삼성바이오 시청을 넘어서는 게 목표이다. 이렇게 진행을 했죠. 그리고 승인은 확신을 한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장은 삼성바이오죠. 그리고 이제 시간 내에서 지금 또 하락을 하고 있는데 IR을 진행을 했으니 이 IR에 대한 소식들이 또 뉴스로 나오겠죠. 비슷한 내용이겠지만 IR 내용에 대해서 뉴스로 나올텐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일텐데 지금 시간에서 주가가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IR 내용하고 관계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500원 내렸다가 200원 내렸다가 300원 내렸다가 400원 내렸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이렇게 진행이 쭉 되다가 지금 17시 10분 기준으로 1200원 하락을 하고 계속 1200원 하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50분에 2200원 하락을 시키면서 2.7%나 끌어내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4분 남았는데 이 연절에서 마감할 걸로 예상됩니다. 꽤 많이 밀어내리고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HB 대장이 흘러내리니 HB 제약도 1% 하락을 하고 있고 글로벌도 올라서다가 1.6% 하락을 하고 있고 파나진도 하락, 바이오스텝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생명과 오늘 많이 내렸고 1.1% 하락을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은 0.67% 하락을 하고 있죠. 테라피틱스도 2% 하락 중입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HB가 이렇게 시간에서 꽤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는데 어제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죠. 어제는 올려놓고 위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팔아서 차의 실현을 많이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내리는 이유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계속 봐왔던 얘기입니다. 뭐때문에 내리느냐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봤을 때는 얘 때문에 17시 1분에 이 소식이 나오죠. 추가상장 HB 그러니까 이게 이제 IR을 진행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자료가 계속 바뀌지 않겠죠. 계속 바뀔 만한 그런 상황은 별로 지금 상태에서 나올 만한 것은 없는 상태다.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 허가를 확신한다. 이런 부분이고 산발을 넘어서는 게 목표다. 산발을 넘어서는 게 목표라는 게 결국 대한민국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시가총회 1위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게 특히 영업이익이 아주 높게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목표다. 일단은 최고 5급선무는 FD 승인을 받아내야 되겠죠.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받아내지는 못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하락하는 걸 보면 예전에도 이런 흐름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에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하락 흐름으로 진행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HLB에 추가 상장이 정말 폭우가 쏟아지듯이 주가가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추가 상장이 미친듯이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이 소식이 17시 1분에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시간에서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6만 주밖에 안 되죠. 2월 26일 날 나오는 거 하나 둘 셋 내일 매도 가능합니다. 권리 공매도로 내일 매도가 가능하다. 6만 주 정도 됩니다. 6만 주 내일 매도 가능한 거 6만 주가 나옵니다. 3만 1779원짜리죠. 이거 나오면 이제 싸게 지금 이렇게 시간에서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가격에 팔아도 엄청나게 많이 남죠. 지금 그리고 시비도 6만 2천 주 나오는데 얘도 3만 1천 8백 원짜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소식이 딱 뜨자마자 시간에서 내리쳐버리죠. 내리치면서 최종적으로 2.7% 하락시키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이게 시비전환 소식만 나왔다 그러면 시간에서 흔들어버리죠. 자 이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나머지 HLV 계열사들 전부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했는데 HLV가 뭐 2.7% 내리니까 다 내리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치가 많이 높죠. 그러고 위에서 밀어내렸는데 지금 IR을 했고 산발을 산발시총 넘어서는 게 목표다. 자 이렇게 또 발언했고 허가에 대해서는 확신한다. 사실상 허가 이런 기사까지 나왔죠. 자 이러한 상황이라서 뉴스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간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환경이었죠. 자 그런데 차트로만 본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맞고 은봉이 나왔다. 그러면 5일선에 이렇게 5일선 올라가고 있는데 5일선에서 조금 멀어진 상황이고 3일 연속으로 일단은 상승했죠. 상승했으니 2.7% 정도 내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7% 지금 내리는 흐름으로 지금 시안에서 마감했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보면은 12전환 소식이 나오면 이렇게 시간에서 내리치는 이 상황들이 최근에 요 근래 계속 나왔죠. 자 그러면 2.7% 하락해서 7만 8천 5백원에 시작을 한다 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7만 8천 5백원 뭐 여기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럼 시작을 한다 그러면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하는 동시에 5일선이 올라가죠.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동시에 한 이 정도에서 시작할 걸로 보이는데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죠. 5일선이 이렇게 이제 내일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서 저런 12 이런 부분 가지고 시간에서 내렸다. 시각이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5일선에 여기에 이제 부딪치는 그런 수준에서 시각형선을 했죠. 그러고 이제 많이 내린다 그러면 밑꼬리가 조금 달린다. 치면은 여기서 밑꼬리 달아주고 5일선 터치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밀 올린다 그러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내일 시각가 시작하자마자 5일선에 거의 부딪치면서 시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자 그러고 시각가 이 정도 시작될 거니까 그렇죠 자 이 정도 시작되니까 조금 내린다 그러면 5일선 언저리 살짝 이탈을 시킨다거나 조금 내린 흠이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처럼 이런 것처럼 자 그러고 이제 양보이 나올지 뭐 나올지 모르겠지만 내일 이제 이런저런 소식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양보이 나온다면 이렇게 올라선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올라선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5일선 타고 이렇게 상승한 흐름에 3일 오르고 하루 저정 또는 저정으로 시작해서 올리는 흐름 뭐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좀 눌러놓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나서 눌러버릴 거야. 뭐 세련만 보니까 누르겠다면 이렇게 5일선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또 내렸다 갈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내일 이 세력들이 5일선을 깨는 흐름을 만들 거냐 아니면 5일선 지지받고 밀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 거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에서 저렇게 12물량 10만주 정도 좀 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2.7%를 내렸다. 라고 하면 아마도 시작하고 오전에 좀 흔들다가 다시 적감의 수에 가지고 물량을 지금 내일 권리 공매도 나오는 12물량들을 받아가지고 밀고 올라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예상일 뿐이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